그런 선수였는데 여지껏 나오지를 않고 있다가 이번 시즌 처음 지금 출격을 했거든요. 프로리그에서 이영호 선수가 엔틀에 포함이 됐을 때 어떠한 위력을 바래줄까가 바로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 10점 5승 무패, 대프로통점 4승 무패, 데뷔전을 갖게 되는 이영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KT배지게스에서 팀 내 랭킹전을 여러 번 해도 가장 높은 랭킹으로 올라가는 선수가 누구냐면요. 바로 선수예요. 이영호 선수. 그리고 이영호 선수를 맞상 대안하는 선수는 이영호 선수에 비해서 정말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10살에 나이 차이가 나는 바로 김한중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험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등병이긴 하지만 국민에서 이등병이긴 하지만 정말 이 게임계에서는 장벽을 굵을대로 굵은 김한중 선수입니다. 현재는 최근 10점이 3승 7패를 보다 줄지 못하고 하지만은 공시전도 1패가 있고요. 하지만 패란전만큼은 5할 때 이상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한중 선수를 믿고 내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요즘 아주 눈보시게 빛나고 있는 신성희 이용호 선수와 그리고 김한중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 의해서 스코어가 만약에 공군에서 가장 빛나는 이용호 선수에게 찬물을 쫙 흔들면서 불을 꺼버리면은 이것 또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기세는 신인인 기세가 좋다면은 처음부터 김을 꺾어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모두 조연했나요? 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5연승 1차에서 주로 프로펜스를 많이 겪었던, 꺾었던 이용호 선수. 도덕의 경기력은 첫 번째 세트로 준비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 KTB에서 공군에이스 드디어 오늘의 MC기업 경쟁자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주자들이 출발 선상에서 있습니다. 이해오 선수와 김환종 선수 경기를 지어배필에서 지켜버릴 수 있겠습니다. 자리에 오길까요? 자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오메트리 11시 이영호 선수 그리고 7시로 가볼까요? 7시에 가보니 부흥군 에이스의 김환종 선수 살이 쭉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환종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오메트리에서는 프로토스와 테란전이 세 경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경기는 진영 선수가 SK텔콤 T1팀과의 대결에서 도재욱 선수를 잡은 그런 경기인데 초기에는 FD 형식의 플레이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그 공격이 막히고 난 이후에 아주 지속적으로 또 벌처를 가지고 상대를 괴롭히면서 그 첫 번 공격을 깔끔하게 망하는 도재욱 선수를 결국 무릎 꿇렸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테란이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맵입니다. 첫 번째 교전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붕지와 구름지가 많은 그런 맵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수 싸움을 잘해주면 거기서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맵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리락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마인을 언덕 위쪽에다가 다수 매설을 해놓고 벌처로 구역을 잡아놓은 이후에 탱크로 언덕 언덕을 다니면서 시즈모드 하고 그 다음에 시즈모드 풀고 이런 좀 스피드한 공격이 있으면 이용호 선수가 전체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환종 선수 입장으로서 이용호 선수가 보이스 가장 큰 빈틈은 신예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기운들어 논다면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다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용호 선수 얘기를 주위에 들어보면 아무리 건드려도 당황이라는 것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정말 무서운 거죠. 신이 떨지 않는 신이란 말은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기 전화에 앞서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긴장 안 된다. 잠도 많이 잤고 컨디션도 좋다. 그리고 이 선배 게이머들에게 그런 법 긴장 안 하는 법 마인드 컨트롤에 대체로 많이 들었다. 전략 전술이 아니라 경기적인 내용은 이미 이용호 선수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용호 선수의 프로리그 첫 도전입니다. 그래서 김환종 선수보다 이용호 선수 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배럭스를 일단 올리고 아래로 먼저 내려오고 있는 이용호 선수. 아까 소개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패 행진을 지금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대형 신인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관심도 집중이 되게 마련이죠. 네, 자, 이용호 선수 김환종 선수의 진영으로 들어왔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김환종 선수의 프로브. 네, 뭐 게임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는 그런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김환종 선수는 그런 어떤 신인의 조심스럽지 않은 부분을 좀 찌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변칙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겠거든요. 자, 어떤 그 예상치 못한 늘 겪어오던 것이 아닌 오빠, 뭐 이런 거 자, 팩토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네, 머리를 약간 그러니까 신이 쳤거든요. 그러면서라도 팩토리를 되게 빨리 올렸어요, 지금.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견제를 덜 당하겠다라는 그런 이용호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김환종 선수 투게이트고요. 어쨌든 초반만 잘 넘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김환종 선수가 이용호 선수가 이 지오메트리 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반대로 김환종 선수는 초반을 좀 노릴 법한 그런 빌드로 시작을 하고 있고 말이죠. 투게이트 드라고 사업 눌러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용호 선수는 지금 게스트 채취를 한 기로 생산을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병원이 나와서 이실을 참아낸 이후에 김환종 선수. 초반이, 어쨌든 그 테란이 초반이 부담되기 때문에 진영 선수처럼 과거에 이제 러시아 워류에서 많이 사용되던 FD 테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린 여섯 기 정도 뽑고 건담류 조이기 네.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머린 세 개의 벙커네요. 벙커까지 완전하게 짓고 있는 이 영호 선수는 확장 지역 앞쪽으로 나와서 짓습니다. 투 게이트니까 굳이 병력 위주로 조이러 가다가 그 병력 다 잃고 어렵게 경기하느니 안정적으로 벙커 짓고 앞마다 먹고 시작하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김환종 선수. 벙커가 지어지기 전에 일단 드라곤들이 대기 중입니다. 이 영호 선수는 판단은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SCV 정찰했을 때 적어도 로봇이 수도 아무것도 안 올라가고 온리 투 게이트 파워 드래곤이었거든요. 괜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괜히 내려갔다가 병력 한 개, 두 개라도 잡히면 멀티 못합니다. 그럼 자기가 준비했던 전략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심스럽게 멀티에 대한 준비 그리고 아직까지는 짓지 않고 있는 이영호 선수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커맨 센터 탱크까지 나와 있는 상태. 베럭의 위치, 벙커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 쪽에 지어져 있는 서프리 위치 아동이네요. 납치게이트 파워 드라운처럼 보이다가 닥템 블러로도 흔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게 변칙이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힘싸움 구도로 갔을 때는 패기 넘치는 이영호 선수에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접수한 정보에 의해서는 이게 아니에요. 이영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서치를 한 번 더 내려가서 멀티를 빨리 한 것인가 아니면 리버테클을 간 것인가 아니면 다크템프를 안고 간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시즈보드가 굳이 안된 가운데 일단 베럭초를 좀 때려보고 있는 기반중 선수자 드라운이 사업이 됐기 때문에 벙커를 강하게 물고 늘어지면 지금 빨리 시즈보드가 대발이 되지 않으면 입구 쪽이 더 강하게 푸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초템스인데요. 이거, 이거, 이거 멀티를 딱 썼어도 아직까지는 자, 사드라운 그리고 잠시 오면 템플로아까지 완성됩니다.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치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죠. 게다가 그리고 질러탄기를 봤거든요. 이러면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왜 가스가 안 드는 질러 생산했는지요. 자, 일단은 먼저 베럭초를 좀 1.4구에 돼. 기반중. 깨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질러가 잡힙니다. SCV 리페어가 아주 여러 개가 잘 붙었기 때문에 벙커가 날아가지 않았고요. 벙커가 깨졌으면 그거 다시 이제 복구하고 뭐 이러더라고 다시 이제 그 추후에 연속적인 공격에 대한 대비를 못 할 수도 있었거든요. 턴에 딱 지어지네요. 한쪽에도 아닌 것 같은데 두통에 같은데요.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방금 공격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SCV도 다시 붙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회수 작업이 많은데 바로 이렇게 턴에서 지어진다는 이런 이형호 선수의 움직임만 봐도 지금 긴장을 별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벌어들어 하긴 치렸네요. 앞마당 확장기지 쪽에 조금 전에 들어갔었던 질럿 한기를 동반한 그 공격이 벙커를 깨면서 앞쪽에 있는 탱크 한기라도 잡아주는 이런 성과를 거뒀다면 좋은 타이밍에 터렛이 바로 저위체 건설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밖겠죠. 슬금슬금 걸어가는 거. 이형호 선수의 어떤 감각이라는 게 날이 아주 바짝 서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들켰기 때문에 돌파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게 지금 터렛 깨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터렛이 3개 터렛이 3개 뒤쪽으로 돌아가도 뒤쪽에 터렛이 있습니다. 아 저게 제일 걸리겠네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오른쪽 길을 보면 오른쪽 윗길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서플라인으로 막혔습니다. 그런 시음칠 때까지 이형호 선수가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김화중 초반 공격은 무의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런 초반 공격을 넘기게 되면 이형호 선수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부터 테란이 좋은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프로토스는 어쨌든 테란보다 확장이 늦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괴롭혀줘야 돼요. 과감하게 확장을 더하든가 아니면 테랄의 팩토리가 다수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 좀 더 괴롭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죠. 괴롭혀줘야 되는데 만약에 다크템플로 괴롭혀주다가 이게 안 먹히면 셔틀에 태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게릴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크템플로로 견제를 해주다가 이게 안 먹혀가지고 리버로 견제를 해. 이런 건 정말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이형호 선수도 알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저거 다 아는 거는 좀 낭비입니다. 자 일단 넥스스가는 완성되어 있긴 한데 지금 테란이 및 자원 상황이 너무나 비차고 이현합니다. 대단 위치상으로도 너무나 가까워가지고 김한준 선수가 여러 가지 견제를 해줄 생각에 이형호 선수가 뚝심있게 밀고 내려올 수가 있다는 그런 무담감도 있어요. 자 투컴색 달고 이제 육로로 걸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형호 선수 벗고 깨고 네 전체적으로 다크템플로로 찌를 틈이 없습니다. 정면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로보틱스가 빨리 올라가서 셔틀이 내동이 돼서 지금 타이밍에 다크템플로 드랍이 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크템플로 위치 바꿔야죠. 걸렸습니다. 스캔 안 버리면 죽거든요. 두둥 동시에 접히겠죠. 스캔이 떨어지지 않고 인사합니다. 아 돌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가만히 쓰고 있는 지금 김한중 선수를 최대한 버텨줄 수 있는 건 이 다크템플로거든요. 스캔을 활용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그런 김한중 선수의 무기인데 그렇죠. 지금 따라가면서 머린 좀 썰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는 이렇게 뒤로 쫓아가고 있고 하나는 위로 갑니다. 자 위로 쏘올라가고 있는 김한중 선수 다크 하나이라면 자 좀 흔들 수 있을까요? 과연 김한중 선수가 이황원 선수를 스캔 안기 브리즈 스캔 브리즈입니다. 지금 상승 텐크 하나 잡힙니다. 위로 올라간 다크가 여기 있네요. 네. 아직 한 기도 한 기도 잡지 못 한 상태에요. 노킬 노킬 바리 공사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틀어막히는데요. 지금 김한중 선수 다크템플로 한 기이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네, 이게 정리가 되면 이영호 선수의 조이기 라인이 진짜 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조이기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갔던 이유는 질럿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온리 드라곤 가지고는 나가봐야 병력이 많아서 소리가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멋진 점을 쏟아보고 있는 기반진 선수. 네, 질럿의 스피드업이 빠른 시간 안에 월쳐 닥템플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질럿의 스피드업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병력 테라는 이 벌쳐가 충원되기 전에 벌룩 들어야 될 텐데요. 잡았고요. 네, 제거 됐고요. 질럿이 한두 대가 되면 바로 뚫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영이 내리막 바로 위에 오르막입니다. 마인메살이 다 됐고 옥저버가 없기 때문에 질럿의 성례가 낙심할 것 같은데요. 자, 마인메살이 중대로 맞춘다거나 아직까지는 덮어낼 수 있나요? 덮어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은. 여기는 무조건 뚫어내야 돼요. 김한준 선수는. 자, 질럿 앞선 선수가 펜프 줬다. 네, 언더리에 신규가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못 뚫으면, 이 타이밍에 못 뚫으면 그냥 벌쳐에 고생하다가 추헌병력에 의해서 경기 끝나는 거죠. 그렇죠. 양수는 있는 거죠. 자, 마인대박! 터지지 않습니다. 네. 둘. 마인대박 이끌어내면서 앞쪽 탱크나 벌쳐에 데미지를 주고 그다음에 드라군으로 빨리 탱크 두기 정리하는 것이 일단은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은 팩토리가 5기라서 탱크 벌쳐 골고루 뽑아서 계속 밀면은 뭐 밀리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옥자바가 나오지 않은 그런 프로토스 유전, 프로토스기 때문에 몸으로 막아야 돼요. 몸으로, 마인을 몸으로 제거하고 들어가야 돼요. 눈 감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건 똑같은 거죠. 일단은 어디서 들이받든지 간에. 네. 질럭 1기 포함된 그 드라군의 푸시 자체가 벙커 리페어가 완벽하게 되면서 막혔다는 것이 일단은 김안중 선수에게 앞대로 작용하면서 이영호 선수 데뷔전 그냥 가져가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분위기. 전혀 꼼쩍, 누라라 꼼쩍하지 않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경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정말 흔들리는 없는 정말 뚝심 있는 이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좋은 상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프로토스가 고생만 고생만 겁나게 하다가 흐르는 분위기 아니에요? 랠리가 이쪽으로 찍혔기 때문에 저 탱크 숫자에다가 탱크 1기, 그 다음에 펄쳐 계속 충원하면 밀렸죠? 그렇죠. 네, 자, 선생님이 뻔한 지치고의 많은 김안중 선수. 탱크들은 계속 전진 매치, 그리고 전선 수통을 들고 있는 다크템 블러로 대박을 올린다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이러면서 프로토스 멀티 하나가 다른 곳에 돌아가고 있고 게다가 셔틀까지 준비가 돼서 조금 더 파워풀한 물량을 뽐낼 수 있다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김안중 선수 계속 지금 분위기 어두워지는 겁니다. 네, 앞마당도 파괴된 상황이고 여기 입구, 그러니까 나오는 이 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기서 조여지면은 정말 뚫고 나오기가 팔진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타고 날아다니지 않으면, 이거 세월입니다. 자, 이 입구, 저 좁은 입구를 보이시죠. 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이 형은 이 쪽으로도 확장했지 않고 싶으면 다시 한번 뚫고 나오고 있는 김안중 선수. 안 누르지 않고 그냥 뭐, 아, 이것도, 이것도 힘들어요. 네, 터지지 않네요. 터지지 않아요. 고개, 가로잡고 있는, 그러면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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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브레이스의 기완중 선수. 제시선은 이 형은 예측대로 현재 K-10 매직에서의 페이스가 가장 좋은 선수라는 것은 이제 프로리그 첫 데뷔 무대에서